안녕하세요. 호빗의 진짜 쉬운 미술이야기의 호빗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조형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편에서 함께 알아봤던 조형 요소를 기억하시나요? 이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요리로 치면 조형 요소는 요리 재료에 조형 원리는 조리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요리 재료가 있어도 만드는 방법이 엉망이면 맛없는 요리가 나오겠죠? 미술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조형 요소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하더라도 조형 원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좋은 작품이 나오기 힘들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조형 원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작품과 함께 알아봅시다. 첫 번째, 비례. 비례는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의 상호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황금 비율이라고 이야기하는 1대 1.618의 비율은요? 지금 보시는 버스카드처럼 일상생활 물품에서 흔히 사용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사용하면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네요. 몬드리안의 작품이나 우리나라 조각보에도 이러한 비례의 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8등신 미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머리와 몸의 비례가 1대 8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2등신의 캐릭터를 보면 이렇게 귀엽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네, 물론 저는 그냥 등신. 두 번째, 조화. 두 개 이상의 요소들이 차이점을 가지면서도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추상적으로는 다양성의 통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떡볶이와 순대를 생각하면 쉬워요. 서로 다른 두 음식이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조화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대상들이 합쳐졌을 때 잘 어우러지는 것을 조화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도 조화가 아주 잘 어우러진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눈과 그 속의 하늘 풍경이 어색하지 않게 잘 표현되어 있죠? 또 이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은 강한 금빛과 무채색의 색상이 아주 조화롭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러한 표현 방식에는 모두 조화의 조형 원리가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 통일. 통일은 여러 가지 대상들이 일정한 규칙이나 체계에 의해서 하나로 조직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복이나 군복 같은 유니폼들이 이런 통일감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이는 이 작품처럼 같은 패턴의 반복으로 통일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통일이라는 원리는 안정감을 주기도 하며 통일감과 함께 변화를 줘서 강조의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균형. 균형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다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영어로 균형은 밸런스라고 하죠.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이런 불안한 작품보다 이렇게 안정감 있는 작품이 보기 편한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아, 물론 일부러 이런 불안한 심리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요. 다섯 번째, 대비. 대비 혹은 대조라고 이야기하는 이 조형 원리는 서로 대립하는 이질적인 두 개 이상의 요소가 대립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얼굴을 비교해 볼까요? 조형 원리, 대비가 쓰여진 쪽이 더 감정이 잘 드러나죠?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처럼 강렬한 명암대비나 색채대비로 더 극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율동. 영어로 리듬이라고 합니다. 음악도 아니고 춤도 아닌데 갑자기 웬 리듬이냐고요? 여기서는 시각적인 리듬을 이야기합니다. 시각적인 힘이 규칙적으로 연속될 때 생기는 동적인 질서를 조형 원리, 율동이라고 합니다. 이 율동에 대해서 쉬운 작품의 예가 이 앙리 마티스의 작품입니다. 작품에서 리듬감이 느껴지시나요? 아, 물론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작품에서만 율동, 리듬감이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방, 고, 후에 이 꼬불꼬불거리는 붓터치에서도 리듬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이런 형태에서도 율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음악에 박자가 있는 것처럼 미술 작품에서도 눈으로 느껴지는 박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조형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모든 미술 작품 속에는 작가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러한 원리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 여러가지, 혹은 모든 조형 원리들이요. 또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조형 요소가 재료이고, 조형 원리가 방법의 개념에 가깝다 라는 사실만 짚어주시면, 작품을 보는 눈이 아주 크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르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